오늘의 할 일 지금 스케치표를 봤더니 오늘의 할 일이 너가 뽀뽀하기야 나는 이렇게 적어놓거든 오늘의 할 일 뽀뽀하기인데 뽀뽀할 수 있을까? 몰라 아니 모르지 말고 뽀뽀할 수 있을까? 내가 어떻게 그걸 말해 그러면 해도 된다는 소리는? 몰라 자 그럼 한번 해봐 어떻게 해도 되지? 응 살짝 잠깐 어디다 할 건데? 내가 너 얼굴에 뽀뽀를 하면 너 얼굴이 달잖아 그러니까 너가 내 벌에다가 뽀뽀를 해줘 어때? 알았어 눈 감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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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